피아노를 치고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토마스 리플리였고 그는 우연히 팔을 다친 피아니스트를 대신하여 상류층 파티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박부호 허버트 그린리프를 만나고 허버트는 톰의 프린스턴 자켓을 보고 자신의 아들 딕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톰은 낮에는 호텔에서 밤에는 피아노 조율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버트가 톰을 선박회사로 불렀고 그에게 이탈리아로 가서 아들 디키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영화 리플리 시작합니다 허버트의 부탁으로 이탈리아에 도착한 톰 톰은 그곳에서 메로디스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죠 자신의 이름을 디키라고 말하는 톰 메로디스는 그가 선박 가문의 자제인 줄 알고 그에게 다시 말을 겁니다 이후 톰은 메로디스와 헤어지고 디키가 있는 먼지벨로로 향합니다 그리고 톰은 해변가 근처에 방을 잡고 멀리서 디키와 그의 약혼여 마지를 주시합니다 톰은 이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디키에게 다가가서 프린스턴 동창인 척 행세를 합니다 디키와 안면을 튼 톰은 얼마 뒤 디키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디키가 다른 여자와 있는 사이 톰이 그의 집을 찾아왔고 디키는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합니다 마지가 자리를 비우자 디키는 톰에게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데 톰은 서명이죠 거짓말 다른 사람 흉내내기를 잘한다고 답합니다 디키는 절대로 미국으로 가진 것입니다 톰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톰은 디키가 좋아하는 재즈로 그의 관심을 끌죠 관심 끌기에 성공한 톰은 이후 디키와 함께 나폴리의 재즈 카페에 가게 됩니다 무대에 올라간 톰은 무대를 즐기며 디키에게 더욱 신용을 얻게 됩니다 디키는 아버지에게 자신은 뉴욕으로 돌아갈 때까지 톰과 함께 할 거라며 편지를 씁니다 톰은 디키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말투, 행동, 성격 등을 모두 카피합니다 얼마 뒤 톰은 디키 커플과 함께 배를 타고 디키와 톰은 어디든 함께했고 어느 날 톰은 디키가 엽서 쓰는 일을 도와줍니다 디키의 서명까지 알게 된 톰 디키와 톰은 함께 로마에 가기 위해 기차역에 왔고 톰에게 로마에 가면 자신이 옷을 사주겠다고 말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뒤 디키는 자신의 친구 프레디를 소개해줍니다 톰은 디키가 자신과 옷을 사러 가지 않고 프레디와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실망합니다 톰은 혼자서 로마를 구경하고 8시가 돼도 디키가 오지 않자 혼자 기차를 타고 돌아옵니다 다음날 함께 보트를 타던 도중 마제가 기분이 좋지 않자 디키가 그녀와 둘만의 시간을 보냈는데 톰이 그 둘을 훔쳐봅니다 그리고 디키의 숨겨진 여인이 그를 바라봅니다 얼마 뒤 성모 축제가 있는 날 디키의 숨겨진 여인의 시신이 수면위로 떠오릅니다 이스발라 하 crippled 이스발라 주인이 어디서 며칠 뒤 톰에게 허버트의 편지가 오고 디키가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합니다 톰은 더 잊고 싶어 하지만 디키는 톰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합니다 일주일 뒤 이들은 기차를 타고 산레모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기차에서 톰이 디키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디키는 톰의 모든 것이 거짓임을 눈치챕니다 다음날 디키와 톰은 보트를 타고 톰은 나중에 돈을 벌어서 이탈리아에 다시 오겠다며 함께 지내자고 말합니다 디키가 죽자 톰은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디키가 쓴 것처럼 편지를 작성합니다 편지를 받은 마진은 그가 혼자 떠난 것에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톰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호텔 한 군데에서는 리플리로 다른 곳에서는 디키로 방을 예약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호텔에서 서로를 찾는 전화와 엽서를 보내 호텔 직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행동합니다 알마디 톰은 우연히 메로디스를 만나게 되고 메로디스가 프레디를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이후 메로디스는 톰에게 더욱 끌리게 되고 톰은 디키의 돈을 마음대로 쓰며 상류층 생활을 누립니다 얼마 뒤 메로디스와 오페라 극장에 갔고 톰은 휴식시간에 밖에 나왔다가 우연히 마지를 만나게 됩니다 피터가 메로디스까지 알고 있자 톰은 내일 만나자며 급하게 자리를 떠납니다 톰은 다시 극장 안으로 들어가고 메로디스에게 그만 나가자고 말합니다 메로디스는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자고 말합니다 일부러 시간차를 두고 약속을 잡은 톰은 멀리서 그들이 만나는 장면을 지켜봅니다 결국 마지를 만나게 된 메로디스 메로디스가 떠나자 톰은 카페로 향합니다 피터는 메로디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톰의 계획대로 마지는 안심하고 먼지로 돌아갑니다 이후 톰은 안심하고 디키의 명의로 집을 구하고 로마에서 호화로운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찾아옵니다 디키의 명의로 집을 구하고 What happened at Christmas? supposed to come skiing? I didn't get a cable or a call or a little note or a... Well, he's been very involved with his music. Are you living here? Staying here for a few days. It's a new piano. Probably shouldn't. It doesn't look like Dickie. That's a... You know, in fact, the only thing that looks like Dickie is you. Hardly. You've done something to your hair. Do you have something you'd like to say? I think I'm saying it. Something's going on. I'll see you. 프레디가 나가다가 집주인을 만나고 No, Dickie Greenleaf. Thomas Ripley. Dickie doesn't play the piano. Come on! No! 결국, Tom은 프레디까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합니다. The police. Dickie Greenleaf? What time did you sleep yesterday? Eight, nine. But it was dark. It was certainly dark when I walked. You understand? I must ask you to stay in Rome, Yes, if it's gonna help. Certainly. My dear Tom. I've thought about going to the police. I can't face it. You've always understood what's at the heart of me, Tom. I suppose that's why I'm writing this to you. The only true friend I ever had. In all kinds of ways. Change the scenery. Can't change your own rotten self. And can't undo. I've made a mess of being Dickie Greenleaf. Tom is Dickie-D. 프레디와 실바나에게 했던 일을 후회한다는 내용으로 유서를 쓰고 경찰들 몰래 빠져나갑니다. 베네치아로 Peter evol令atos. People have to send somebody as Tom. They come to Venice. Theology of anybody else has been forced by sich, Found someone that hadateninc technop Чтобы. 그때 형사가 톰이 쓴 디키의 유서를 보여주고 톰은 완벽하게 혐의에서 벗어났고 경찰도 증거가 없기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얼마 뒤 허버트가 베네티아에 찾아오고 경찰이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설탄정을 고용합니다 하지만 허버트는 아들의 절친이 된 톰을 의심하지 않았죠 반면에 마지는 디키가 프레디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톰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마지와 비터가 찾아오고 마지와 비터가 찾아오고 피터가 돌아가고 톰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마지가 디키의 반지를 왜 갖고 있냐고 묻습니다 마지와 비터가 찾아오고 다음날 톰은 허버트와 마지 그리고 사설탄정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설탄정에게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죠 사설탄정은 톰이 피아노 조율사인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디키의 집 지하에서 프레디의 자동차 번호판이 있었다며 디키가 범인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설탄정은 허버트가 디키의 유서대로 신탁에서 나오는 디키의 수입 지분 상당량을 톰 앞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는 끝까지 톰을 의심했지만 톰은 완전 범죄를 만들었고 피터와 함께 유람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다시 메로디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톰은 메로디스에게 또다시 거짓말을 늘어놓죠 안녕하세요 Meredith well you spotted me so you get the reward are you alone? hardly couldn't be less alone I thought about you so much I've thought about you listen I can't talk now um later later are you traveling under armor? I am Dickey with Peter Smith Kingsley my aunt thought she saw him I haven't seen him in months no I'm alone was that Meredith? was who Meredith? Meredith Logue you were kissing someone it looked like Meredith I came out to find you I lied to her she thought she'd seen you Dickey and Peter together that's just two good gossip or Tom and Peter even I'm completely lost I'm gonna be stuck in the basement aren't I? aren't I? and I've lied do you mean lied about who you are? I always thought it'd be better to be a fake somebody than a real nobody Peter tell me some good things about Tom Ripley nice things about Tom Ripley good things about Tom Ripley Tom is talented Tom is tender Tom is beautiful you're such a liar Tom is Tom is a mystery Tom is not a nobody Tom has someone Tom to love him Tom is crushing me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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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crushing me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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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리시 페이션트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바 있는 안소니 민겔라 감독의 1999년 작품으로 1955년에 출간된 동명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같은 소설이 원작인 까닭에 영화 태양은 가득히의 리메이크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별 볼일 없는 삶을 살던 주인공이 우연한 기회에 신분을 속이게 되면서 상류사회에 발을 들이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영화에만 있고 원작에는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선 영화에서 보여지는 동성애적 코드는 원작에는 없는 요소라고 원작자가 밝힌 바 있으며 피터와 메로디스 또한 원작에는 없고 영화에만 등장하는 인물들로 주인공 톰의 내면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톰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인 피터는 톰의 인간성과 양심을 톰이 결국 거짓된 삶을 선택하게 하는 메로디스는 톰의 허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타인의 삶을 갈망하던 주인공이 계속된 거짓말로 결국 연쇄살인범이 되는 과정을 몰입감 넘치는 전개로 보여주며 영화가 끝난 후에도 짙은 여운을 남기는 수작으로 본편을 꼭 감상하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믿고 보는 무드킹의 추천 영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